봉화군 앞으로 등기돼 있던 영월군 상동읍 45만 제곱미터 토지의 소유권을 영월군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봉화군 일부가 영월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12필지가 누락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가운데 아직 봉화군 소유로 돼 있는 8필지 45만 제곱미터를 영월군 소유로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지난 5일 내렸습니다. 앞서 영월군은 봉화군을 상대로 50년 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누락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